반드시 강하게 어필하는 것만이 훌륭한 설득의 기술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. 조나라가 있고요. 연나라가 있습니다. 소대라는 사람이요. 연나라를 위해서 조나라 왕을 만났네요. 자, 이제부터 설득 들어갑니다. 자, 제가 오늘 역수를 지나오다가 본 장면인데 큰 조개 한 마리가 껍질을 열고 햇빛을 쥐고 있는데 슈리라는 새가 조개 속살을 부리로 집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조개가 얼른 입을 다물어서 새 부리를 집었고요. 슈리 우쭐거리와 말합니다. 만일 내일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말라 죽을걸? 조개가 역시 우물거리며 말합니다. 흥! 내가 내일까지 부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죽는 건 바로 너다. 둘은 이렇게 비터지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부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손쉽게 새도 잡고 조개도 잡고 그랬다는 일화를 들려주는 거죠. 자, 바로 이 장면입니다. 지금 연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조나라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데 조나라 왕에게 직접적으로 연나라를 공격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새와 조개 이야기를 하면서 어부 얘기까지 하네요. 그래서 두 나라가 결국 전쟁하게 되는 것은 어부와 같은 다른 나라의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. 바로 이 대목인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한번 보겠습니다. 예전에는 왕이요. 아니면 자신보다 그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센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냥 전하! 구비워 살펴주시옵소서! 뭐 이런 식인 거죠. 그래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때로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. 도끼를 들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지부상소라고 하는데요. 도끼를 지고 상소한다. 그래서 이 지부상소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겁니다. 자신의 상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차라리 자신의 도끼로 목을 쳐라. 물론 그런 상황도 있죠. 하지만 좀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겁니다. 꼭 반드시 이렇게 지부상소급으로 강하게 말해야만 되느냐. 그것보단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왕이 스스로 깨치게 하는 것. 자,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하는 것. 이 방법. 참 좋은 설득 방법일 겁니다. 아주 고집이 센 어떤 회장, 사장, 보스 또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깨치게 한다면 상대방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자존심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